힛복싱 컴비네이션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샌드백 갖고 놀기 고등부 힛복싱 여기 가만히 있어봐 부드럽게 부드럽게 쓸데 방법 여유있게 1년정도 수려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호전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한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렇지 고등부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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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듭니까? 얼마 남았습니다 빨리 벌리십시오 하이 하이 쫙쫙 연결해 나와요 하이킥 한번 들으십시오 하이킥 확장부터 해주십시오 하이킥 엔드 엔드